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침 일찍 골프장 카운티 안성 H골프장에 나왔습니다. 안성 H골프장은 경기도 안성시의 고기맥을 소지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프장에서 우장하는 고기작이라고 하네요.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명한 넷플레이어가 디자인한 골프장인데요.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. 태우에는 상당히 넓다고 하네요. 그린 주변에는 다양한 모양의 벙커가 조성되어 있어서 골퍼들에게 감동의 라운딩을 선사하는 골프장이라고 합니다. 자 그럼 일곱에서 일본으로 가보실까요? 일곱에서 대신을 좋아합니다. 이동으로 가보실까요? 지금 일곱에서 대신을 통하여 가게 되었습니다. 또 일곱에서 대신을 좋아한다면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벗기 으 뭐 으 으 으 으 뭐 먼저 살짝 밀린것 같은데? 오버인가요? 큰건가? 오오오오오 잘하겠네 좋으샷 나이스오 잘 맞은것 같은데? 응 잘 맞은것 같은데? 응 오버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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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인가요... 오버인가요? 오버인가요 오버인가요 Craig 오버인가요? 오버인가요? 오고 왕쌤 반대쪽쪽으로 오버인가요 working 오버인가요? 빛샷 오이, orbiting 오이 욕하는 곳 아유 조금 다 금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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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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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도 부르지않으네 맛있어! 쫄깃쫄! 나 이거 덩이 엄청 많아 덩어리 끝!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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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's a sh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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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's a shot.